민정이네 심야식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너무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민정이네 심야식당을 한번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우리 민들레 여러분과 조금 더 의미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같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그러면 긴 말 하지 않고 일단 바로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저녁 홈밥으로 정말 좋은 맥주나 하이볼 한잔 하면서 곁들이기 좋은 그런 메뉴인데요. 바로 명란 오차지케와 팽이버섯 단호박 튀김입니다. 재료만 있으면 생각보다 만들기 간단해서 저는 오늘 하이볼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오늘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명란 오차지케 만들기 위해서 밥 한 공기랑 버터 명란 필요하고요. 녹차 티백 하나랑 쯔유 그리고 밥 위에 간단히 뿌려줄 후리가케 정도 있으면 되고요. 이제 오차지케만 먹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팽이버섯이랑 단호박 튀김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미리 재료 손질을 조금 해왔거든요. 이렇게 자잘한 사이즈로 뜯어서 세척한 팽이버섯이랑 단호박 전분가루를 묻힐 거기 때문에 키친타올의 물기를 조금 제거해주는 게 좋고 얘네들을 튀기기 위한 올리브유와 감자 전분 혹은 옥수수 전분 있으면 됩니다. 우선 뜨거운 물에 녹차물을 우려줍니다. 뜨거운 물에 2분 정도 녹차를 적당히 우렸으면 티백을 제거하고 좀 더 깊은 맛, 약간의 감칠맛을 위해서 국간장이나 쯔유 조금 더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쯔유 사용할게요. 물 양에 따라서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큰 숟갈로 세 스푼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 간을 한번 볼까? 오차즈케가 일본식으로 밥에다가 차를 부어서 말아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보통 차를 냉장고에 넣거나 이제 얼음을 넣어가지고 차갑게 해서 많이 부어먹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냉장고에 좀 넣어서 식혀서 부어드셔도 되고 저처럼 따뜻한 상태로 말아드셔도 괜찮을 거예요. 약하게 달군 팬에다가 버터를 두르고 명란이를 살짝 구워줍니다.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넉넉한 그릇에다가 밥 한 공기 잘 덜어준 다음에 호리가케를 뿌려주겠습니다. 여기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명란 예쁘게 올려주고요. 이제 여기서 차 바로 붓지 않고 오차즈케는 대기 비닐봉지 하나 준비해서 아까 잘 손질해뒀던 팽이버섯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봉지 안에다가 감자 전분을 한 세 스푼 정도? 비닐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잘 흔들어줘요. 전분 가루가 골고루 묻도록 단호박 단호박은 제대로 튀김 만들려고 하면 전분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반죽처럼 묻히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귀찮은 관계로 그냥 여기다가 바로 가루를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자 튀김은 자고로 바삭하고 따뜻하게 먹어야 제맛이기 때문에 튀기기 전에 일단 바로 하이버일 제조 들어갈게요. 요정도? 요정도? 홍차토닉도 넣어주고 레몬즙까지 어우 일단 여기에 얼음만 딱 넣어가지고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넉넉하게 두르고 전분 묻힌 팽이버섯을 튀겨줍니다. 납작하게 눌러가면서 튀겨주면 조금 더 바삭해져요. 짜잔! 그리고 아까 전분가루 묻힌 단호박까지 튀겨주도록 할게요. 아까 우려뒀던 녹차물에 조금 넣었던 쯔유를 요렇게 같이 준비해주고 깨도 약간 뿌려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기 전에 밥에다가 이렇게 찬물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 명란 오차지케 그리고 팽이버섯과 단호박 튀김 요런 메뉴에 김치 꼭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조선호텔 겉절이 김치예요. 1인칭 시점으로도 찍어놔야지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우선 시원하게 맛있네. 팽이버섯 튀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팽이버섯 식감이랑 겉에 바삭바삭한 튀김이 뭔가 조화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간단한 야식으로 해먹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녁 술안주로 딱이에요. 집에 혹시 쪽파나 대파 같은 거 있으면 잘게 썰어서 위에 솔솔 뿌려서 데코해서 드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맛있다. 그럼 대망의 명란 오차즈캐도 진짜 너무 고소하고 살짝 짭조름하면서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냥 집에 남은 찬밥에다가 해먹어도 너무 괜찮고 저는 오늘 명란을 올렸는데 명란 대신에 고등어 구이라든지 연어 살짝 구워서 올려도 되게 맛있을 거고 그런 식재료가 집에 없다 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햄 구워서 올려서 드셔도 맛있을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지금 막 촬영하고 이것저것 뒤에 배경 좀 치운다고 사실 음식들이 살짝 식었거든요. 근데 식어도 맛있다. 저는 김치 중에 겉절이 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밥맛 입맛 싹 돋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사실 요리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물론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기분 좋고 맛있기는 한데 이제 뒤에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 먹을 때 이렇게 좀 제대로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서 잔호박도 맛있다. 오히려 전분 많이 안 묻히고 이렇게 대충 묻혀서 튀긴 게 조금 더 기름기나 느끼한 게 덜하고 담백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팽이버섯 튀김 마음에 드는데 음 감격적이네요. 혼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 차려 먹다니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12월 보내셨나요? 저는 나름 뭔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보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기도 해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다가오기 전에 그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다 끝나고 나면 괜히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전에 심야식당 찍을 때마다 따라서 해 먹은 요리들 저 이제 태그에서 인스타 스토리에도 많이 인증샷 올려주시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따라서 만들어 보시게 된다면 인스타 스토리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미니 양배추 많이들 따라 해 드시고 되게 맛있었다는 후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혼자서 음식을 잘 안 해 먹으니까 나 요리 잘해 이러면은 다들 주변 사람들이 좀 잘 안 믿는 눈치거든요. 근데 진짜 하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음 자 먹으면서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이번 심야식당에서 우리 민들레 여러분과 조금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점 얘기 나눴으면 하는 대화 주제를 미리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딴 거 다 귀찮아도 팽이버섯 튀김은 꼭 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괜찮다. 시간이 비면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민정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충전하시나요? 저도 뭔가 시간이 비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너무 허송세월을 보낸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편이어서 중요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영화든 드라마든 책이든 뭐라도 보거나 살구랑 가볍게 산책을 나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가끔 이렇게 혼자서 맛있는 걸 해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무기력해져요. 민정님은 어떠세요? 겨울이 좋아지는 법도 알려주세요. 계절 상관없이 무기력해지는 시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정신을 딱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좀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어울리는 취미 하면 뜨개질도 있고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는 사실 그런 취미 활동을 할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도 많은데 저는 그런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이 심할 때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안 좋은 감정의 바닥을 한 번 찍고 나서 이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겠다 싶을 때 조금씩 뭔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생각을 비울 수 있는 되게 단순한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 미뤄왔던 정리를 하는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저도 화장대랑 옷장이랑 막 드레스룸이랑 다 폭탄을 맞은 채로 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도무지 어딘가에도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때 그냥 날 잡고 한 번 싹 정리를 다 했는데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뭔가 행동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랑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민정님도 비염 있다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우째 관리하시나요? 겨울 되니 더 심해져서 스트레스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너무 추워지니까 비염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요즘에 계속 콧물 훌쩍훌쩍거리고 밤에 자기 전부터 아침까지 계속 콧물 나고 막 코 막히고 난리도 아닌데 좋은 관리법을 잘 모르겠어요. 뭐 환기도 자주 시키고 먼지 관리도 잘하고 습도 관리도 잘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비염인 분들 좀 효과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언니의 생각이 궁금해요. 사회에 나오니 학창시절 친구들과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유유 모든 인간관계든 연애에 있어서든 내가 손에 쥐려고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새어나가거나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어렵고 평생의 고민이고 숙제인 것 같은데 베일 카네기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그 문장이 너무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너무 관계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나한테 집중하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리면서 어디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좀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또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줄 때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최소화하고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넘치지 않게 주고서 그걸로 됐다. 내가 줬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마음. 그럼에도 내가 상대방이 너무 좋아. 막 뭔가를 다 해주고 싶고 내 마음을 다 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게 생긴다면 많이 주고 싶은 만큼 내 그릇도 같이 키워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 나를 갈고 닦는 시간이 꾸준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관계를 잘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또 준 만큼 바라지 않으려면 그만큼 내가 단단해지고 그릇을 넓혀가야 한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 계획이나 목표 소망하는 것들 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매년 연말마다 신년에 내가 뭔가 큰 목표를 이루어야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딱히 없어요. 저는 뭔가 이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함 일상의 균형감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나 영감 열정 하고 싶은 게 생겨나는 타입이라서 신년이라고 해서 큰 목표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저의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자면 2024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기록을 위한 노력을 좀 유지할 생각이고요. 지금도 사실 매일매일 일기장을 잘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편 두 편 쓰는 달도 있고 막 그랬는데 매일 일기를 쓰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기록에 실천을 하겠다 이런 게 저의 다짐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취미로 발레랑 토를 배우고 있잖아요. 취미 발레를 배운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슈즈만 신고 배웠는데 원장님께서 원한다면 토슈즈도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발레 토슈즈랑 하나의 곡, 작품 정해가지고 배우는 거 그게 또 작은 목표고요. 그리고 2023년보다 책 관련한 콘텐츠들 더 자주 만드는 게 또 목표 중 하나고요. 그리고 취미랑 문화생활 경험을 확장시키는 것이 또 신년 목표 중 하나인데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공연이나 전시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나 독서 모임 같은 제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좀 나아가서 내 삶과 시야가 확장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심스럽게 또 한 가지 언급하자면 우리 윙들레 여러분과의 오프라인 만남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2024년에는. 인원 많이 받아서 크게 팬미디어 파는 것도 기회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면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윙들레 여러분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보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생각은 콘텐츠 더 잘 만들고 싶다. 윙들레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또 늘 같이 성장하고 싶다 이런 거는 매년 저의 목표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정말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제 가치관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몇 줄의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고 애매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식사를 후딱 끝내고 제 2023년에 일기장 제 올해 일기장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아 이 사람의 평상시 생각과 마음은 요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기록이나 일기를 공유해 드리는 걸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연말 겨울산 페이보릿 띵스 영상으로 제 일기장을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올해는 안 하려고 했어요.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나 싶기도 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궁금해 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올해도 기록 공유해 줬으면 한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려서 오늘 영상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지루하면 어떡하나 이거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반대로 여러분의 2024년 계획? 소소한 목표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 여러분이 뭐 하고 싶으신지 새로 배우고 싶은 건 뭔지 먹고 싶은 건 뭔지 다 궁금하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배가 부릅니다. 대충 치우고 후식을 먹으면서 23년 일기도 공유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봅시다. 후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딸기 바른 딸기 바른 누텔라? 누텔라 바른 딸기예요. 이렇게 딸기 위에다가 누텔라 조금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입안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겨울인 게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런 저의 간식입니다. 모든 일기가 사실 공개하기 부끄럽기는 한데 이 정도는 공개해도 많이 부끄럽지는 않겠다 싶은 것들로만 12편을 추려왔거든요. 읽어볼게요. 제가 올 한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언제 먹어도 맛있어. 새해를 앞둔 시점이니까 23년 1월 1일에 어떤 일기를 썼는지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몰스킨 일기장을 사고 작년에 새해 일기장에 1월 1일에 일기를 써내려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꾸준함을 위한 노력 중이다. 오늘 첫날이라고 괜히 허송세월을 보내긴 싫어서 충분한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을 떨었다. 사실 계획한 대로 완벽한 하루를 보낸 건 아니지만 좋은 마무리로 이렇게 만회해보려 한다. 이것저것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 버린 하루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만큼 부담과 걱정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혼자서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에 초점을 다시 맞추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습관과 루틴을 계속해 나가보자. 그 속에 들어있는 단단한 알맹이를 발견해보자.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야. 어제보다 더 푹 오래 걱정 없이 충분히 잘 자야지. 다음은 2월달에 썼던 일기인데요. 요즘은 특별한 일 없으면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잘 돌고 잘 챙겨 먹고 예전에 비해 많이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다. 나의 20대의 대부분은 생리불순에 불면증에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말 그대로 체력 쓰레기의 나날이었는데 특히 요즘 잘 먹고 잘 자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다. 물론 여전히 울빼미지만 이 정도도 내겐 큰 발전이다. 건강한 삶.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삶. 감사한 삶. 오늘의 일기를 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혼자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다 보면 자꾸 아쉬운 점이나 모자란 점 불만족스러운 점만을 짚어내어 스스로 거멸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종종 찾아온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랄까?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면 비관적이게 되는 것 같다. 뭘 더 해야 하고 뭐가 부족하고 마음만 조급해지고 내 생각과 행동. 일상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조금은 더 즐길 필요가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더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와 대화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자. 그리고 약간 우울하고 복잡했던 나를 쓴 일기인데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평생의 고민이면서도 아직 해답은 찾지 못한 질문들. 알 듯 말 듯.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인가? 궁금하다. 궁금한데 알기 두렵기도. 야심찬 다짐과 다르게 빈페이지가 훨씬 많아진 이 일기장을 보며 내 의지력과 멘탈에 의구심이 든다. 정리가 되어 있질 않으니 쳐다보기도 싫은 폭탄 맞은 옷장처럼.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현실에 치여 바쁘고 피곤할 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여유, 용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무거나 내뱉어보기로 하자. 마음이 편안하네. 조금은. 혜환이와 물레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라 준비하고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다. 전자책을 읽었는데 정희숙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를 읽었다. 바로 어제 옷방을 엄마와 힘들게 정리해서 더 공감가고 반성도 되는 내용이라 잘 읽혔다. 특정 분야의 책,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책, 한 주제를 깊이 파는 책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다. 제각기 다른 분야여도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거기에서 항상 인생이 보인다. 진리가 있다. 정리라는 주제 또한 그랬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 마음이 심란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영감이 필요할 때 책을 찾게 된다. 그렇다고 자주, 많이 읽는 다독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삶이 힘들고 지칠 때쯤, 외로울 때쯤 한 번씩 읽어주면 크나큰 위안이 된다. 내게 필요했던 내용이라면 더더욱, 괜시리 뿌듯한 마음도 생겨 자기 효능감도 얻는다. 아무튼 이동 시간을 활용해 그렇게 읽으니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 종종 대중교통도 애용해야겠다. 혜원이가 알아본 음식점 양키스 그릴에 가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먹고 배부른 상태로 카페 펍에 가서 버터푸딩과 레드와인도 먹었다. 여행 후 혜원이 생일 선물도 줄 겸 눌러갔는데 언제 만나도 수다거리가 한가득이다. 그리고 오늘도 새삼 느낀 건데 난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가까운 친구와 대화할 때도 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나고 꺼내진다. 그게 고민이든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든 이러니 내가 사람 사귀는데 오래 안 걸리고 배겨? 느린 내양형 인간이 살아가기엔 벅찬 세상, 지금의 내 소중한 사람들로 충분하다. 하하 내게 고민거리란 늘 관계, 그리고 일, 나의 미래뿐이다.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게 된다. 때때로 불안감에 제대로, 정확히 보지 않고 회피하려는 본능이 발동하기도 하지만 나의 생활에서 어떠한 루틴이나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얻는 안정감에서 다시 용기를 얻는다. 이게 내 방식인 것 같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지금으로서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 내가 그동안 만든 콘텐츠와 앞으로 만들 콘텐츠를 잘 생각해보고 부족한 점, 더해나갈 점을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람, 의무감에 빠지지 말고 늘 또렷이 집중하며 내 것을 즐길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저 행동하는 장점 하나로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을 잊지 말자. 나는 즐길 때 효율이 100%니까. 요즘에 나의 루틴이 꽤 마음에 든다.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느리더라도 지금처럼 파이팅! 바쁘게 지내는 사이 봄이 성큼 다가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 나무에 연두빛 물이 화사하게 들어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나의 28도 어느새 봄과 눈 맞추고 있다.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하루는 잠을 적게 잤다는 사실도 피곤함도 있고 쉴 새 없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오늘이 그런 하루였다. 가득 쏟아지는 햇빛과 푸른 나무와 파란 하늘은 생기 넘치게 예뻤고 여유롭게 들른 서점은 여전히 놀이터처럼 재미있었고 우연히 마주친 구독자님과의 인사는 따뜻했고 마음에 쏙 드는 세 권의 책을 발견해서 설렜고 엄마와의 발레 수업은 활기 넘쳤고 4시간밖에 못 자고도 계획하니 모든 일정을 소화해낸 내 자신이 기특하고 뿌듯했다. 늘 나도 모르게 긴장과 조급함을 곁에 둔 채 다소 뻣뻣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런 행복들이 모여 천천히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해준다.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처럼 쏟아내는 일기가 아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음미하는 일기는 필체도 달라지게 하는구나. 내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급하게 갈겨 쓰는 일기처럼 마지못해 겨우겨우 짜내는 못생긴 필체가 담긴 날보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소중해 그 시간을 고스란히 예쁘게 맛보고 음미하는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조급하지 않은 여유로운 삶 긴장감과 조급함에 그저 휘갈기지 않고 내게 소중한 것들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 오늘도 수고했다. 부쩍 더워졌다. 원래 5월 중순부터 이렇게 더웠나? 더위를 체감할 때쯤이면 다들 여름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언제나 그렇듯 나는 여름이 좋다. 한없이 가라앉고 깊어지는 생각도 삶의 무게도 유일하게 가볍고 밝아지는 계절인 것 같아서 문득 내 손과 발에 냉기가 가셨음을 느낀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잠이루기 힘들어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말씀 요즘 밤새우지 않고 제때 잘 자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다. 커피를 잘 안 마시는 것도 한몫하고 있을지도 여행 다녀와서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었던 몸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고 이번 주는 여유도 살짝 있겠다 모처럼 늦잠도 자고 밀린 집안일도 해치우고 밥 대신 과자, 휘낭시에 복숭아 아이스티 한잔하며 독서를 즐겼다.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오후였다. 뭘 읽을지 고민하다가 주의가 분산되지 않고 확 몰입되어 빠져들 수 있는 책을 읽고 싶어 양기자의 무순을 골랐다. 아무래도 전에 그녀가 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소설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은 경험이 있어 쉬운 선택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역시 정편 소설인데다 발레 수업 일정과 엄마의 방문 등으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양기자의 글은 흡입력이 엄청나다.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표현력이 참 좋다. 왠지 그녀의 문체를 읽고 있노라면 INTJ 여성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잠, 깔끔함, 책, 차분함, 발레, 성취감 등으로 채운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기분 괜찮다. 내가 좋아하는 6월 푸른 생명력이 느껴지는 계절 내가 태어난 달 순식간에 지나가버리지 않게 소중히 음미하고 추억을 쌓고 싶다. 이번 주도 역시나 해야 할 일도 생각하고 선택할 거리도 많다. 요즘 아니 언젠가부터 눈앞의 것들만 생각하고 결정하느라 정작 멀리서 크게 보는 일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어 표현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많이 서툴러져 있음을 느꼈다. 생각이 깊어질 참이면 머리가 어지럽고 체력이 마구 떨어지는 느낌이다. 복잡한 것들이 싫은데 좋아하는 것들로만 내 삶을 채우며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 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섬세한 감정 공유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삶이란 어렵다. 내 일을 잘 살아가기 위해 난 오늘도 당장의 내일을 준비한다. 쩜쩜쩜 행복은 여유에서 나온다. 여유가 있어야 나를 제대로 가꿀 수 있고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챙길 수 있고 여유가 있어야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여유가 있어야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여유로운 건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누리기 위해 나는 혼돈 속에서 늘 안정과 여유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수레바퀴 혹은 굴레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굴곡의 반복을 통해 늘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이 있으니 안정도 있는 것이고 혼돈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이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도 한 번씩 찾아오는 여유의 그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만큼은 늘 담대하고 단단한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통제할 수 없음을 느끼면 인간은 불안하고 우울해진다고 한다. 나 자신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우울함의 원인이 통제할 수 없음에서 온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반대로 내가 우울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의지대로 조절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샤워, 청소, 정리, 운동 등 확실한 것 행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일 잘하고 싶다. 내 거 잘 만들고 싶다. 나는 아름답고 특별한 유일한 존재다. 사랑과 열정과 강인함을 특별하게 많이 가진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와 힘을 믿는다. 가끔 에너지를 고루 분배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잃거나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내가 가진 특별함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과거와 미래로 시선을 돌리면 가야할 길이 다시 곱게 보이기 시작한다. 잠깐씩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답은 나에게 있고 중심도 나에게 있으니 어려워 말고 똑바로 바라보자. 나를 잃지 말자. 나는 알고 있다. 내 삶을 꾸리기 위한 방법을 분명 알고 있다. 피하지 말자. 네, 이제 마지막 한 편이 남았네요. 작년 2022년 연말 결산할 때 일기를 읽어드리면서 제 일기를 스스로 읽고 있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오늘은 조금 살짝 뻔뻔해지네요. 어제부터 날씨가 꾸리꾸리 하더니 비가 왔다. 날씨가 11월 같지 않게 너무 따뜻했는데 비 오고 나면 확 추워질 건가 보다. 예전엔 무조건 여름이 제일 좋았는데 점점 겨울이 좋아지려 한다. 추운 것도 이것저것 껴입으며 몸이 무거워지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는 방한 아이템들 이것저것 구비하는 것도 설레고 연말도 크리스마스도 날은 춥지만 그와 상반되는 따뜻한 집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물건과 취미가 함께하는 따스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기다려진다. 계속해서 나이를 먹더라도 지금처럼 사소한 것을 상상하고 느끼며 행복해할 수 있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건 금방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마음이니까 나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이 될 테니까 바쁜 요즘이지만 마음은 평안하다. 잘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23년의 일기 공유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매번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지루하게 느끼시진 않으실지 보다가 중간에 꺼버리시진 않으실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도 끝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당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민정인의 심야 식당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늘 이 영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지치지는 않을지 에너지나 아이디어가 고갈되지는 않을지 걱정될 때가 많은데 올해는 그래도 좀 균형감 있게 특별하게 힘든 시기 없이 잘 보낸 것 같아서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윙들레 여러분께서도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24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럼 23년의 마지막 영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